미추월구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발주처 입락찰 정보를 중소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. 미추월구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입찰 정보를 지역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.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기간별, 업종별, 지역별로 선별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검색어와 맞춤메일을 설정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미추월구에서는 현재 245개 업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발주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286건, 1189억 원의 낙찰 실적을 거뒀습니다.